안녕하세요 가수 범위입니다. 지난 20년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원시립합장단의 잔디밭음악회 아주 특별한 여름휴가가 드디어 8월 26일 저녁 8시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. 저는 2019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 정말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영화와 음악으로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채워드릴 예정이니까요.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추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